안녕하세요 세븐어클락의 태형입니다. 오늘 퇴근 전에 일지를 쓰다가 제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에게 오늘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헤어스타일입니다.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컨셉을 여기서 보여드리면 안되니까 데뷔 화면 봐주시는 걸로. 이제 머리도 바꾸고 데뷔곡 연습도 하면서 진짜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뵐테니 기대해주세요. 안녕.